세월호 사건으로 온 나라가 침통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갑자기 뱃머리를 돌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엄청난 사고가 나서 이것이 천재가 아니고 인재라고 하는데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은 항상 원칙을 지키지 않는 데서부터 이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잘잘못을 다 떠나서 누가 위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한 자녀가 한 가족에게 너무나 귀한 생명이고 요즘에는 더군다나 핵가족이기 때문에 집안에 또 한 학년이 거의 없어지게 이렇게 되었고 그러나 하나님께도 너무나 귀한 한 생명, 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다 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는 이 세상이 다라면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입으로는 위로를 할 수가 없지만 부활의 주님이 이제 모두 찾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주를 보았다 곳곳에서 이렇게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대제사장도 아니고 바르세인도 아니고 열두 제자도 아니고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님이 처음 이렇게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다고 이걸 누가 기록했냐면 요한, 오늘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창녀 마리아가 제일 먼저 만났다고 자기네들은 빈무덤 보고 도망갔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 준 사도 요한은 정말 진실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했는지 오늘 우리가 그 과정을 같이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을 보기 전에 마리아는 주님의 시체를 보지 못해서 지금 울었어요.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더니 예수님의 무덤으로 되돌아간 막달라 마리아는 원문에 보면 소리 없이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땅을 치면서 정말 울기력이 없도록 울었던 다위처럼 통곡하고 이제 울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하다는 창녀였는데 일곱 귀신이 들렸으니까 정신적, 육적, 영적으로 완전히 썩어 빠진 그런 상태의 막달라니까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 세상에서 완전히 소외됐는데 그 소외된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이렇게 친구 삼아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울고 또 울었어요. 제자들은 보고 다 도망갔어요. 그랬는데 차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라도 보려고 벌써 두 번이나 갔는데 또 세 번째 지금 확인해 보려고 와서 무덤을 구부려서 보고 또 봤어요. 우리도 나의 사건만 생각하면 눈물밖에 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월호의 이 사건을 생각해도 울고 또 울어도 기가 막혀서 또 울고 또 울어도 또 울을 밖에 없고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지금 이제 이 나라에 일어났습니다. 그 입장이라도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이 들리겠습니까? 말씀 하나도 안 들립니다. 우리 정답 다 알아요. 그런데 마리아처럼 지금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여러분들 가운데도 오늘 울 수밖에 없는 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고 하더라도 들리는 것만큼만 들리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도 백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맡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래서 이제 울다가 흰옷 입은 천사를 이제 만났어요. 소망이 조금 생겼어요. 시체를 찾을래나? 그래서 여러분들 울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그래도 누군가가 천사가 가장 그래서 왔을 것 같아요. 그 조금만 희망이라도 가지고 오셨다면 참 너무 잘 오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 목사가 뭘 얘기를 하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관망을 하시고 보시더라도 앉아만 계시기를 바라요.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 시체 없어진 것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주어도 시체가 없어졌다는 얘기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그래서 시체가 없어졌다고 울고 울고 또 울고 예수님이 서 바로 옆에 서 계신데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합니다. 다른 대안은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없어진 얘기만 하면서 죽어도 시체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왜냐? 이건 자기를 생각해서 우는 거예요. 이제 누가 자기를 그렇게 따뜻하게 해줄 것이며 사람 대접을 해주겠는가 그러니까 마리아의 계획은 뭔가 하면요 시체에 항품 발라서 장사 잘 지내주고 죽을 때까지 이제는 날마다 무덤에 가서 울참이거든요. 그걸 계획을 세웠거든요. 자기를 이렇게 사랑해준 사람은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제 무덤에 가서 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맨날 이렇게 무덤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 오늘 뭔가 좀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오늘 난 여러분들이 마리아가 이렇게 울고 울고 울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던 사람인데 여러분들 교회도 다녔는데 당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생겼어요. 생각만 하면 눈물이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찾아야 될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거 찾기 전에는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그래요. 정답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오늘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시길 원하는데 저는 어떻게 울 수가 있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울 수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너무나 여러분들을 위로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마음껏 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이제 울다가도 뚝 붙여야 오늘 주님이 뚝 하니까 그래서 이제 들리는 것만큼 들으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그나마 또 처방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왜 우는가 이걸 살펴볼 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울어야 되는데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울고 있어요.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도 말씀이 안 들리고 너무 어려워도 말씀이 안 들려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셨지만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내가 찾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반드시 죽으셔야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생명체로 부활을 하셨어요. 이 땅의 정신 상태와는 아주 다른 새로운 감정과 정신으로 부활을 하셨어요. 영혼이 늘지 않고 병들지 않냐 하고 이 모든 것을 똑같은 모습으로 가지고 왔지만 변하지 않는 거 오늘 보니까 그 음성이 하나 변하지 않아서 알아볼 수 있게 하셨고 그 다음에 정신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신 상태로 이렇게 부활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죽기 전에 상태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연장시키신 분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영광스러운 열매가 되어야 하는데 사망은 무서운 세력입니다.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랬는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잠시 후에 또 죽었어요. 나사로는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의 첫 열매인데 이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죽으셔야 부활을 하는 거예요. 죽어야지 그 완전한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완전한 새로운 감정과 생각과 정신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알지를 못하니까 예수가 밥 먹여주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한 사람은 자꾸 설명할 길이 없어서 안타까운데 그런데 아직 부활의 주님을 예수님하고 교제는 했는데 만나지 못한 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마리아는 실제로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지금 시체가 보이지 않아서 울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장 좋은 일 앞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내가 울고 있는 사건이 가장 좋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인데 좋은 일인데 울고 있지는 않은가 적용해 보세요. 두 번째는 내가 주를 보았다 하려면 이제 이렇게 의외의 환경에서 주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5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면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누웠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그냥 내 사전에 부도는 없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은 잘 되어야만 해. 그러니 내 자식이 속을 새기고 학교에 떨어지고 내 남편이 배신하고 바람피고 아내가 나가면 이것이 슬픈 일이 아니라 육이 무너지고 영이 세워지는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좋은 일인데 사건만 나면 이 땅이 단 줄 알고 울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사건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동산지기라고 그러니까 동산지기가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예수님이 동산지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남편이 바람핀 사건이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이야. 어떻게 내 자녀가 내 남편이 죽은 사건이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사건이야.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의외의 사람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동산지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동산지기를 우리는 예수님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 사건에서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번 주 목장 보고서를 보니까 지난주에 간증했던 전도사님을 간증을 듣고 누가 비판을 했더라고요. 이분은 지금 그 옛날에 평신 돌면서 과부였는데 딸이 고등학교 때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큐티를 하는데 처녀 마리아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제 예수님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딸이 임신한 것이 우리 집에 성령이 잉태되는 사건이구나. 그래서 그 아이를 낳기로 하고 낳았어요. 지금 낳아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생명의 은인이라고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이분이 어떻게 감히 자기 딸을 예수님과 비교를 할 수 있냐고 비난을 했어요.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말씀이 안 들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목자님이 나도 목사님이 시집사리 설교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왜? 이게 찌질해 보이니까 동산지기 같지 않아요. 그죠? 모르겠죠? 그래서 이 집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이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오해를 하고 무시를 할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무시함을 받을 일을 한 이분은 배운 것도 없고 남편도 없지만 이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정말 지금은 우리들께 전도사님이 되셔서 교수와 변호사와 의사들을 거느리는 세 가족팀의 전도사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의외의 사람 아니에요? 너무 의외의 사건 아니에요? 이 저기 고등학교 임신한 것도 의외의 사건이고 배운 것도 없는 이분이 된 것도 다 의외의 사건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적용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울고 있는 이 사건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가장 좋은 일인 것을 믿습니까? 지금 무슨 일을 당하셨습니까? 돈이 없어졌습니까? 아내와 남편과 자녀가 속을 썩입니까? 가출했습니까? 심지어 죽기라도 했습니까? 이 땅의 시공의 제약 속에서 사건과 장소가 다르니까 주님은 의외의 장소, 의외의 사람에게 나타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제 생각과 감정이 완전히 다른 상태로 오시는 거예요. 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 자기 옆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울기만 하고 있으니까 드디어 세 번째 마리아를 양육해 주십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15절에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우느냐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내가 왜 우는지도 몰라요. 또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아야 할지도 몰라요. 사람을 찾아야 될지 주님을 찾아야 될지 주님 찾는다고 가서 다 사람 찾고 있고 이 주님의 질문을 나에게 그대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예, 대답을 해보시고 누구를 찾느냐? 예, 대답을 해보세요. 큐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질문하시면 내가 대답하면 되고 명령하시면 순종하시면 되고 이걸 기록해보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옵니까? 그냥 이 시간에 모두 내가 무엇뭐 때문에 운다고 한번 솔직하게 대답을 해보세요. 정답을 하지 마세요. 저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울어요. 이딴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전도 때문에 울어요. 이러시고 내가 사랑 못해서 우리 이러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제가 여러분들의 대답을 다 종합하면 저는 돈 없어서 울어요. 남편이 속삭여서 울어요. 죽어서 울어요. 그래서 누구를 찾느냐? 찾는 게 돈이고 남편 돌아오는 거고 오직 그런 것만 찾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김양재 목사는 내 사건에서 아무리 설명을 잘 해주어도 동산지기 같은 목사이기 때문에 안 들려 이렇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그러신 분도 계세요. 내가 저분이 남자 목사면 듣겠는데 뭐 이런 분도 계세요. 솔직하게 대답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마리아의 대답도 동산지기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으면서 늘 이렇게 동산지기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의 음성은 곳곳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의외의 곳과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못 알아볼 때가 많습니다. 너무도 하찮은 것 같은 사람 또한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싫고 무섭고 그래서 통곡을 하고 땅을 치고 두드리고 시체 찾아라 시체죠. 내가 시체 없으면 그 시체만 갖다 놓으라니까 다른 것 다 필요 없다니까 내가 미일아를 만들어서도 끝까지 내가 깨고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마리아가 우는 것하고 같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찌하여 울고 지금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네 번째는 드디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울던 마음이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는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그냥 마리아야 그냥 이 한마디에 마리아의 마음이 녹습니다. 형편없는 나를 찾아오시고 옆에 계시고 이 모습 그대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들 다 이름을 오늘 주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암흑애야 암흑애야 그래서 마음이 녹았어요. 나의 이렇게 울고 있고 정답을 아는데 하나도 적용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나는 머리를 줘받고 죽고 싶은데 그냥 오늘 주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냥 여러분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해도 돼요. 그냥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도 오늘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 그냥 여러분들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불러주신 그 주님의 불러주신 음성을 듣고 정말 여러분들을 돌이키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보다 더 좋은 약은 없는 것 같아요. 저의 특징은 정말 사람 이름이 저절로 외워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심이 있으니까 그 사람 사건에 대해서 묵상하니까 저절로 이름이 외워졌는데 그냥 요새 노화가 일어났는지 너무 알던 사람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얼마나 슬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름 잊어버렸다고 상처받지 마세요. 절대로 일부러 그렇게 안 해요. 사람이 늙어진 아니잖아요. 제가 겉으로는 안 늙어 보여도 나이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좀 이제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14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옆에 서셨는데 몰라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돌이키면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이제 16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불러주시고 양육받은 후에 돌이킴은 이제 신앙의 돌이킴이에요. 그래서 부활 후에 직접 이름을 이제 불러주시니까 부활 후에 기록된 첫 번째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울던 마음을 정리할 시점이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울고 있는 그 문제에서 주님께로 시선을 옮기라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적용은 오늘 사랑의 마음으로 다 이름을 한번 불러주시기를 바라요. 서로 가족들이 오셨으면 한번 이름을 불러보세요. 가족이 안 오셨으면 자기가 자기 이름 불러보세요. 시작 암흑애야 여기서만 그윽하게 부르지 마시고 집에 가서도 계속 그윽하게 암흑애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주님의 육신을 붙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불러주어도 아직은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17절 18절은 명령을 하십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었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 하시니 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제 그 오늘 13절 15절에서는 7분이 나오고 17절 18절에서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르겠습니다. 붙들다는 이게 현재형 헬라우로 계속해서 주님을 붙들고 이제 늘어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왜 붙드는가 하면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니까 금세 마리아가 또 예전에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친하게 놀고 자기한테 잘해주시고 그러니까 또 붙들고 싶어요. 여러분들 요나단하고 얼마나 살고 싶어요. 근데 요나단은 떠나야 하는데 요나단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우리가 이제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이라서 주님을 만났다면 사명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만 남편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사명 딱 놔버리고 옛날에 놀던 때로 그냥 놀러 당기고 여행가고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교회 안 가고 그 육신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자체가 이제 상급이 돼가지고 여기 나왔는데 다 자기도 속는 거예요. 남편이 돌아오니까 이제 교회도 나오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있으려고 온 곳이 아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왔다. 부활하기 전에 올라가기 전에 지금 할 일이 있어서 왔는데 너는 나를 붙들지 말라. 놓아라. 아니에요. 놓아라. 아니에요. 놓아라.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 가운데는 너무나 이제 남편이 방황을 해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너무 열심히 교회를 왔어요. 그냥 오직 남편이 교회 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기적같이 남편이 교회를 왔어요. 정착을 했어요. 부목자가 됐어요. 남편이 우리들 교회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속을 안 싹이게 됐으니까 남편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엔 아이한테 옮겨갔어요. 아이가 우리들 교회를 갑자기 싫어한대. 멀대. 힘들대. 그래서 자기는 다른 교회 간대요. 그래서 다른 교회 다녀요. 지금. 그리고 목장에서 만나서 하는 나눔을 제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자녀가 우상인. 남편 집착하다가 자녀 집착하는 것.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이제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은 그 남편의 육신을 붙들고 자녀의 육신을 붙들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나는 보좌 위로 올라간다.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면 이제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셔서 내가 할 일을 너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붙들지 말라. 성령이 오면 나와 같은 하나님이 너 속에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신에게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남편과 돈과 이 건강에서 얻으려고 하지 마라. 성령이 임하면 너는 효과적인 이 도움으로 못할 일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모두가 돈 남편 자녀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가 해결되면 다시 육신을 붙드는 거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산자도 죽은 자도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에요. 지금 죽어있는 자도 다 부활하실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늙었다고 죽었다고 병들었다고 아프다고 슬퍼할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육신을 벗을 날이 오는데 육신을 벗는 것은 더 좋은 옷을 입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계속 이 세상이 다이니까 이 세상에서 끝까지 뭔가 큰일을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들에게는 가장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면서 가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인 줄 알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해 보세요. 정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내가 붙드는 그 육신의 그 정말 즐거움은 무엇인가 정말 놓지 못하는 그 육신의 그 연약함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여섯 번째는 주님을 보았다 하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하는 거래요. 6절,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내가 주를 보았다 가장 키워둔 거에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신비주의고 뭐고 다 주님의 부활은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신 것을 말씀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주시는 명령은 너무 슬픈 일이 있을 때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빈무덤에 빈무덤이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마리아가 근데 얼른 식구들에게 가지 않고 제자들에게 가서 고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에 관한 것은 아무리 의심이 들고 뭐하건 믿음의 지체들에게 가서 말해야 돼요. 목사님에 대한 것을 암호한테 가서 얘기하시고 목자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면 예수님이 이제 능멸을 받게 되니까 그 얘기를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고 자기 수준대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믿음의 지체들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것이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오늘도 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일을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실패하고 떠났잖아요.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계속 쪽팔렸어요. 살아계셨을 때도 아이라 그랬다가 소자라 그랬다가 그래서 이제 친구라 그랬다가 그런데 그냥 제자들을 형제로 불러주시네요. 형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네가 외쳐라.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형제들 또 지체들 가서 주님이 이르라고 하신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날 우리에게 이르라고 하신 말씀을 전해야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런 이제 깨달음 세상의 소식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보았다 하기 전에 우리는 마리아가 주님의 시체를 보지 못해서 울었고 그리고 정말 의외의 환경에서 주님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았고 너무 정신 못 차리니까 주님께서 나와서 양육해 주셨어요. 어찌하여 우냐 누구를 찾냐 그래도 안 되니까 말로 해서는 안 되요. 마리아야 불러주셨어요. 아주 결정적인 것은 그거예요. 이름 불러주신 내가 너를 안다. 이름 불러주셨더니 돌이켰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계속 이제 내 육신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이제 가서 이거를 사명으로 나가라. 그렇게 양육을 잘 해주셨어요. 오늘 제가 말씀대로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해요. 저는 남편이 간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일곱 귀신이 들린 건 아니지만은 남편과 통화하지를 않으니까 사랑의 목이 말라서 참 슬펐어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저를 힘들게 했는지가 지금 30년의 주제가 잖아요. 그랬어요. 근데 남편은 남편대로 인생이 곤고해서 모든 것 가지고도 만족이 없어서 이 사람의 돌파구는 술이었어요. 남들은 모르지만 너무나 경건하게 보이는 우리 가정에서 그 사람 술집에 가서 먹진 않으니까 장노님 아드님께서 날마다 알코올 중독처럼 저녁마다 술을 마셨어요. 여자를 아무리 안 만난다고 해도 참 그거 고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술 먹는 고통을 참 이해를 잘한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함이 없는 부부였어요. 그러나 인생의 허무함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의 구원을 해서 생명을 내놓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지요. 그날도 아침에 에스겔 18장 큐치를 하면서 혈통으로 육정으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남편이 구원이 될까요? 주님 제가 저의 생명 내놓고 기도하는 거 정말 진짜예요. 남편의 구원을 이루어주세요. 제가 말세지 말에 이렇게 육신의 것 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인생만큼 기쁜 것이 없어요. 주님 그러면서 이제 큐치를 하고 남편을 놓고 눈물의 기도를 아주 그날 따라 정말 눈물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런 기도에 상상치 못할 뜻밖의 사건을 응답하셨습니다. 바로 정말 기억도 생생한 그날 저녁에 남편이 쓰러진 거예요. 남편은 완전주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병원을 하면서도 우리나라에는 간염 보균자가 많아서 자기는 피를 만지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간기능 검사를 꼬박 꼬박 한다고 했었어요. 우리 식구 중에서는 간이 아픈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간동맥이 파열이 돼서 그렇게 화급을 다투고 가망이 없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왜 그런가 가난 말기가 돼서 저절로 파열이 됐대요.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남편이 의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간기능 검사를 했는데 가난 말기가 될 때까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의 완전주의를 여지없이 무색하게 하셨고 생사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월호 사건만큼이나 급작스럽게 하루 만에 건강하던 남편이 갔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당신이 회귀하고 천국 가지 않으면 나는 살 소망이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저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회귀를 해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입으로 하는 회귀 같았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약복나루터에서 씨름하듯이 저는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남편은 나를 위해 몸이 약하다고 저 사람 내보내달라고 밤새우면 안 된다고 또 몇시간 있었더니 의자 가져다가 앉혀달라고 한쪽에는 수요를 하고 한쪽에는 산소호흡기를 달면서 그렇게 남편과 나는 그런 영과 육의 대화를 하는 듯 했어요. 그럼에도 숨막히던 그 기가 막힌 시간에 그토록 주님께 돌아올 것 같지 않던 장노아들인 남편이 죽음을 앞두고 목사님과 친지들 앞에서 어떻게 목사님이 오늘 밤 천국문 앞에 서셨습니다. 거기 어떻게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숨을 헐떡이던 남편이 예수 이름으로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없던 것이 아니라고 죄를 지어서 교회에 못 갔노라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저의 죄를 아십니까? 하면서 낙태의 죄를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셔도 감사하고 살려주시지 않아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이라고 회개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중에 행함으로 천국 가는 사람은 없다.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가 그러고는 믿기를 원한다. 그리고 목사님을 따라서 영접기도 를 했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주인이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장노 아들이 45년 만에 죽은 바로 직전에 영접기도 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기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식구들을 돌아가면서 다 회개를 했어요. 친정시대 저한테까지 저한테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 잘못했다고 아들도 없는 집에 와서 아들로는 못했다고 친정아버지한테 회개를 하고 이제 여러가지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완벽하게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가시고 자기는 이렇게 산소호흡기 수혈하면서 오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오늘 12시에 이거를 다 뺄 거니까 가서 병원비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큰일은 작은일부터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해서 저는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남편은 그 한 시간에 평생 못한 전도를 그 한 시간에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왔더니 너무 잘했다고 잘했다고 하면서 이제 뭘 걱정을 하는가 하면 자기가 없는데 내가 자기 장례식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면서 간호사들 휴가 준 거 다 반납시키고 자기가 없는 장례식을 잘 치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남편이 저를 그렇게 괴롭혔다고 생각을 했는데 쓰러지고 계속 자기의 병명을 듣는 그 순간부터 보여준 그 태도는 너무나도 저한테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그 태도를 보여줬어요.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주고 그렇게 쓰러진다고 내보내달라고 그러고 의자 갖다가 앉혀달라고 그러고 어떻게 하루 만에 가는데 내가 왜 죽어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어떻게 자기가 가는데 내가 자기 장례식 치를 거에 대해서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 30대 그때였는데 오직 그게 걱정이 되는 것이지 그 부활에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남편에게 그 마지막에 영육으로 사랑을 완전히 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이 완벽히 부활을 하고 천국에 갔습니다. 저는 내 생명을 데려가셔서라도 남편의 구원을 원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제 감사하면서도 그렇게 성실하고 이제 우리 남편이 예수만 믿으면 완벽한 남편인데 그런데 왜 하루만에 데려가시는지 그것이 얼마나 불공평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부활을 했는데 저는 집에서 장례식을 치뤘어요. 그러니까 안방에 시체가 있던 그 자리를 제가 자꾸 쳐다보게 되는 거죠. 거기 시신이 사빈이나 있다가 이제 가게 되었으니까 제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면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이상한 분이겠습니까. 남편이 갑자기 이 세월호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 만에 사고도 아니고 암인데 하루 만에 가서 남편이 없는 몸이 됐어요. 제가 그것도 늙지도 아니고 30대에 제가 예수 열심히 믿고 왔는데 둘째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돼서 너무 기뻐서 울었지만 남편 데려간 사건의 해석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질문을 했어요. 주님 저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제 생명을 내놓았는데 왜 제 생명이 아니고 남편의 생명을 가져가셨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미 주님은 내 뒤에 서 계신데 울고 떠 울었더니 어찌하여 울고 있니? 넌 누구를 찾니? 울지 않게 해달라고 경제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남편이 이렇게 멋있게 정말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고 갔으니까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 진짜 남편은 나를 사랑했구나 그거는요 죽기 전에 산소 흡기 달고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정말 불평 불만 그러니까 사람은 참 모르겠습니다 뭘 잘해주는 게 사랑인지 비박하는 게 사랑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진짜 부활을 했는데 그렇게 저랑 같이 하루라도 같이 사는 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왜 내가 30대 과부가 되어야 하죠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양재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 그날 큐티 말씀인 에스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양육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만 가도 여행만 가도 큐티를 빼먹는다고 합니다 제가 남편의 시신 앞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폈어요 제가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 본 게 아니고요 예수님도 죽게 하루 전에 습관을 쫓아서 감남산으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습관을 쫓아서 그냥 자동적으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랬더니만 이제 주님은 그날 큐티 본문 에스겔 18장 21절 서부터 32절 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에 나 주요하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이 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남편의 죽음을 아시고 제 질문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셨어요 28절에 28절에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대통령이 알아줘도 기쁜데 남편이 구원받은 것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어요 그런데 25절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은 다 하는 도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남편의 죽음이 내가 불공평하다고 그 안방에 시체 놓인 자리를 바라보면서 시체를 찾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공평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의인이 한 가지 악을 행하고 죽는 것도 공평하고 악인이 한 가지 의의를 행하고 사는 것도 공평하다고 니네 남편이 악인 같았지만 예수 믿고 사는 거 이거 공평하다 그런데 네 남편이 예수 믿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살아났는데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데 네가 남편이 부활했는데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부활했는데 이렇게 슬퍼한다면 부활도 구원도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사실 하루아침에 남편이 죽었는데 인간의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첫 마디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지를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공평하셨어요 정확하게 내가 어찌하여 오는지 누구를 찾는지 알려주시고 이제 에스겔 선지자도 하루아침에 아내를 데려갔단다 슬퍼하지 말고 눈물을 흘리지 말고 이제는 너는 표징의 선지자가 되라고 하셨어 내가 주를 보았다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주의 형제들에게 외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게 에스겔에 쫙 나와 있는 것 그 말씀대로 제가 만 27년간 전 세계에 이 30대에 남편이 갑자기 하루 만에 죽은 사건을 가지고 내가 주를 보았다고 외치고 가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아니면 제가 시체 찾다가 우울증 걸리고 지옥을 살 뻔했는데 사명을 감당하는 기가 막힌 부활과 기적의 인생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고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제가 외치고 갈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저도 너무나도 인생이 미약하고 내놓을 것이 없었는데 그렇게 말씀이 이제 능력이 되니까 이제 벙어리에서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24장이 하시더니 저의 입이 열리고 이제 어떤 고난도 실패도 구원의 사건으로 바라보며 인도받게 하셨고 그것을 나눌 때 저도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인정도 못 받던 때에 못 받던 때에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이 여자들에게 목격이 됐습니다 내 사건에서 살아나는 것은 위안정도가 아니라 증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살아난 사람은 교양있게 못합니다 와보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물덩이를 버려두고 이제 외쳤어요 저도 이렇게 외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재수생 모임으로 시작한 것이 큐티 모임 큐티 선교회 우리들 교회까지 이어져서 막달라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계속 대접해 주신 것처럼 저를 대접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세월호의 이 아픈 사건에서 각자의 곁에 계신 그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어떤 곳에서도 내 옆에 계십니다 저의 작은 간증이나마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는데 제가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했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하기 전에 사랑하는 마리아가 주님의 시체가 안 보여서 울었습니다 내 고정관념이 그 자리에서 넘어가지를 않으니까 눈물밖에 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가셔야 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의 시체를 찾으니 이게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나의 슬픔은 내가 예수께로 가는 가장 좋은 일입니다 의외의 사람에게서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차별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것입니다 동산지기로 오해했지만 그런 차별이 우리에게 끝없이 있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내 모습 이대로 불러주십니다 이제 육신의 주님을 붙들지 말고 형제를 향해 나가면서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갚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밤 하나 부를 때 내 마음을 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을 그가 갚아주셨죠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슬픔 가운데서 이 상처가 별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제 증거하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오늘 그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이름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생각을 하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기로 작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주님이 내 옆에 울고 내 옆에 계신데 울고 있는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에 완벽하게 구원받고 가니 구원받고 저와 잠시라도 살게 하시면 안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나도 남편의 사랑받고 살면 안 되는가 하는 마음에 부러웠습니다 저라고 어떻게 육신을 온전히 넘어서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이 양재야 어찌하여 네가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없습니까 자녀 때문에 마음이 미워지십니까 수치로 인하여 살고 싶지가 않습니까 밤잠을 안자고 회사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식 공부를 지켰는데 무덤이라고 남편이 나갔습니까 나갔습니까 자녀가 나갔습니까 아내가 나갔습니까 사원이 나가버렸습니까 내 몸이 성전인데 건강이 나가고 암이 걸리고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까 오늘 그 모든 슬픈 일이 좋은 일이 되어서 진짜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불러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 옆에 서 계시다고 합니다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내 모든 슬픔을 아시는 주님 누구도 다정하게 이름을 안 불러주셨는데 오늘 오늘 박자 주님이 불러주시는 우리의 이름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부활체가 되어서 육신의 주님을 붙들지 말고 시간과 공간의 자유로운 부활의 영성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외치기를 바랍니다